이게 뭐 청와대야, 뭐야, 이거. 어마 무시하구만요. 아이고, 선상무. 오랜만이요. 내가 이 호텔에다가 입찰을 넣을 건데 그렇게 하시라고. 그렇게는 안 돼요. 벌써 1년 동안 돈 넣고 기다리는 분들 계신데. 아니,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, 뒤에서. 돈 넣을 테니까 만들어놔요. 아니, 그럼 저희랑 대화를 좀 하시지.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.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.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요? 말을 한 번 해보기는 할 텐데.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한 게 어딨어. 이 세상에. 죽고 싶어요? 웃을 때 만들어 마. 아니, 돈도 안 넣으시고 다짜고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? 돈 여기 있어. 돈 있어요? 들어가면 돼요? 어이, 여기다 알았습니다. 형, 형.